이번 시간에는 EC2와 웹서버라고 하는 주제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EC2를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여러분들이 EC2를 통해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존 웹서비스라고 하는 서비스는 그 시작도 그랬고 그 주요한 사용 용처도 그렇고 대부분 웹서비스를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EC2와 웹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고 또 EC2를 이용해서 컴퓨팅 파워를 활용하는 아주 좋은 사례로 웹서비스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그래서 EC2와 웹서버라고 하는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웹서버라고 하는 것은 웹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웹서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버와 클라이언트라는 개념이 있는데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는 웹브라워저와 같이 어떠한 정보를 요청하는 쪽의 시스템, 컴퓨터 또는 프로그램을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것이고요. 서버라고 하는 것은 서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공하다는 뜻이죠, 음식을. 마찬가지로 서버라고 하는 뜻은 무언가를 제공하는 쪽이라고 하는 건데 이 맥락에서 서버는 정보, 웹브라우저가 요청한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그 서버 쪽에서 이 웹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웹서버라고 하고 웹서버는 보통 일반적으로 그 웹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그 컴퓨터 위에서 그러한 동작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웹서버라고도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저는 EC2에다가 웹서버를 설치해서 여러분들이 이 URL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 웹서버에 웹페이지를 가져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것은 뭐냐면, 일단 인스턴스에 접속을 해서 그 인스턴스에서 제가 이렇게 유도하는, 보여드리는 이런 명령어들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스턴스에 제가 접속을 할 건데, 저는 윈도우 환경에서 접속을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윈도우가 아니라 다른 환경이라고 해도 접속한 이후부터 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명령어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운영체제를 사용하건 상관이 없다는 거죠. 만약에 접속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면 인스턴스 생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웹서버, 또는 웹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고 하면 우리 생활코딩에 있는 웹서비스 만들기 수업을 보시면 그 안에 빠른 속도로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웹서비스가 무엇이고 웹서비스를 지탱하는 기술은 무엇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수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제가 접속을 할 건데요. 네, 저는 미리 준비한 주소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접속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자, 여기에 있는 이 명령을 카피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자, sudo apt-get install apache2라고 되어 있죠. 자, apt-get이라고 하는 것은 패키지 매니저라고 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들, 아이폰으로 치면 그 앱스토어있죠? 앱스토어에 해당되는 게 저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령어를 이용해서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apt-get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뒤에 install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뒤에 따라오는 apache2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sudo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 명령을 이용할 때는 컴퓨터에다가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권한이 있는 사람만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udo라고 하는 것은 su, su는 super라는 뜻이고요. do는 무언가를 하다는 뜻이잖아요. 슈퍼 유저의 권한으로 뒤에 따라오는 명령들을 실행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명령어입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것을 제가 붙여넣기를 하고 엔터를 딱 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yes를 누르면 다운로드를 되고요. 됐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에러나 워닝이나 이런 메시지가 뜨지 않으면 잘 설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깜빡했어요. 위쪽에 보면 sudo apt-get update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한번 실행해 주시고서 방금 그 명령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안 하셔도 별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제가 실행한 이 명령은 무슨 뜻이냐면 apt-get은 일종의 앱스토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앱스토어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들의 어떤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보를 최신 버전으로 갱신해라라는 뜻입니다. 이걸 먼저 하시고 이 뒤에 있는 내용을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아파치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스턴스에 설치되어 있는 웹서비스를 이용해서 어떤 웹페이지나 이미지나 동영상 같은 것들을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할 준비가 시스템적으로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한 가지 절차가 더 남아있는데 그게 뭐냐면 방화벽을 변경시키는 겁니다. 방화벽이라고 하는 것은 보안의 목적으로 인가되지 않는 사용자 또 예측하지 않았던 사용이 예측하지 않은 접근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들을 차단하기 위한 일종의 보안장치를 방화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마존에서 인스턴스를 생성하면 SSH라고 하는 것 자 우리 SSH가 뭐였죠? 지금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접속한 방식이 SSH라고 했잖아요. 이 SSH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다 막아넣습니다. 왜냐하면 SSH는 기본적으로 열려있어야지만 예 그 컴퓨터를 제어할 수가 있기 때문에 SSH는 열어놓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웹서비스잖아요. 웹서비스는 웹페이지를 인터넷을 통해서 브라우저에게 전달을 하는 것인데 그때는 SSH가 아니라 HTTP라고 하는 통신 방법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HTTP는 기본적으로 이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방화벽이라는 걸로 막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풀어줘야 되는데요. 그걸 풀어주는 방법을 지금까지 저랑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웹서버를 설치한 인스턴스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인스턴스에서 이 밑에 이렇게 정보 나오는 부분 있죠? 여기서 Security Groups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어떤 이름이 적혀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Quick Launch Minus 6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긴 이 이름 잘 기억하시고요. 옆에 보시면 Security Groups라고 하는 메뉴가 사이드바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걸 클릭하세요. 그럼 여러 가지 리스트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제가 방금 눈여겨보라고 했던 Quick Launch Minus 6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바로 여기 있는 이 항목이 방금 우리가 선택했었던 우리가 생성한 인스턴스에 설정되어 있는 방화벽 세팅이 Quick Launch Minus 6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 그 밑에 우리가 선택한 이 방화벽 설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그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UI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Inbound라는 걸 클릭해 보시면 외부에서 내부로 접근할 때 어떠한 통신 규약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Inbound라고 하는 겁니다. Create a New Rule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 Custom TCP Rule이라고 하는 걸 클릭해 보시면 이 중에서 HTTP라고 하는 게 보일 겁니다. 바로 이 HTTP라고 하는 것이 이 웹서버와 웹브라우저 사이에서 이 웹페이지나 또는 이미지나 이런 정보들을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통신 규약이 바로 HTTP인 겁니다. 반대로 SSH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SSH 클라이언트 즉 윈도우 같은 경우는 XShare일 테고 리눅스나 또는 맥에서는 터미널을 키고 거기서 SSH라고 우리가 시작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의 서버에 SSH 서버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바로 이 SSH라는 것을 세팅하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SSH는 이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SSH는 허락이 되어 있다. 허용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중에서 HTTP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소스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여러분이 URL을 입력하게 되면 그 URL에 해당되는 아, IP를 입력하게 되면 그 IP를 가진 사용자만이 이 서버에 접속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건 언제 쓰냐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무실이나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IP를 알아내서 그 IP 주소를 여기다가 등록하게 되면 그 IP를 가진 사용자만이 이 서버에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도 여러분의 컴퓨터를 경유하지 않고는 이 서버에 접속할 수 없기 때문에 보안의 침입을 침입에 노출될 확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기는 귀찮으니까 지금 그게 목적은 아니니까 이렇게 0000으로 하게 되면 모든 IP, 어떤 컴퓨터건 이 HTTP를 통해서는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HTTP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0000으로 해두셔야 됩니다. 근데 SSH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컴퓨터로 제한을 걸어두시면 보안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Add 누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오른쪽 화면에 이 80펌포트에 HTT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등록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Apply Rule Changes를 해야지 비로소 여러분이 등록한 이 내용이 이 세팅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 끝났어요. 접속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인스턴스로 다시 들어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접속하려고 하는 컴퓨터를 설치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밑에 이렇게 쭉 내려가 보시면 Public DNS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Public DNS를 통해서 우리가 세팅한 우리의 인스턴스에 웹서버를 설치했잖아요. 그 웹서버에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 클릭해서 복사를 한 다음에 자, 여기다가 붙여넣기 라고 엔터를 딱 쳐볼게요. It Works라고 뜨죠? It Works라고 뜨면 여러분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웹서버를 통해서 그 웹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웹페이지를 그 웹서버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웹서버에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접속을 성공한 거예요.